안녕하세요 고우랑이TV의 신조용 김우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거면요 꼬마야 꼬마야 해볼게요 꼬마야 꼬마야 부르면서 도는거에요 네 시작! 꼬마야 꼬마야 안녕 살려 사람들 지금보는 사람들 미친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너무 빨리던건데요 너무 재밌나요 이거 지금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이거 너무 신나네요 한시간동안까지 까닭 너무 좋고 한시간동안까지 아니 이런 열시간동안까지 사실 그거에요 두번째는 하이네기 경기입니다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 초록색까지입니다 준비 시작! 어디 초록색? 1등 2등 내가 1등이야 여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왜 왔을 때야 아니야 여기 알았어 너만 들어줄게 3번째는 음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 보시면 우진아 이게 무슨 음표인지 아니? 그거 8번 음표 어 맞아 봐봐 이리와봐 여기 내려가면 이건 4번 음표야 이건 4번 음표 8번 음표 잘 아나? 왜 16번 음표가 안 보이지? 이게 16번 음표 아닌가? 2개? 아 8번 음표네 이거 어 이건 8번 음표야 야 민가 민가 안 돼 안 돼 시청자 여러분 근데요 죄송한데 민가 안 돼서 미안해요 우진아 이거 사실 내도 안 나와 이거 사실 내도 안 나와 내도 안 나온가? 죄송한데 또 말했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내도 안 나와요 근데 아 죄송합니다 제 채널에 우진이하고 저 때문에 오류가 난 것 같기도 한데 아 진짜네요 지금은 주타기 코스인데요 아 지금 지금은 주타기 코스인데요 제가 진영과 타이밍이 중요해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제가 한 거 찍어보세요 자 우진아 네? 네? 그런데 네 먼저 주타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타기 한 거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 올라가는 모습 제가 올라가는 모습 다 찍어주세요 네 제가 먼저 찍어드릴게요 내가 시범 내가 시범 내가 시범 내가 먼저 시범을 할 건데 어 왜 시범을 안 하는 게 왜냐면 준영이랑 타이밍이 중요하거는 타이밍이 중요해서 타이밍 때 쉴 시간이야 그때 어 그래서 준영이랑 타이밍이 중요해서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 어 그러세요 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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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내려 내려갈 때는 많이 내려가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많이 내려가야 어 점수를 많이 할 수 있어 한 번에 많이 내려가 봐 그래서 점수와 타이밍이 많이 중요해 이 주타기네 어 그 다음에 낮은 찍어줘 네 이거 뭐죠 근데? 아 이거 이거 누가 버린 거야 버린 거야 생각 안 써도 돼 자 제가 자 이제 제가 한 번 찍어볼게요 신주영씨가 하는 걸 시작 저는 시청자 준빙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신주영이 어 주타기 어 타이밍이랑 어 시작을 잘 해갖고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응원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응원도 해주세요 아연서부터 같이 신주영